대사회 큰애기가 이제 성공적 개최를 축하해주신 가수분이 또 한 분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가수 김숙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그사람도 모두가 터치지 않나 내 정이 그를 버린 그사람 지목한다 내 정이 그를 버린 그사람도 모두가 내 정이 그를 버린 그사람도 모두가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내가 운다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내 지워둔 봉인가된 사랑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행사회의 여왕 가수 김성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이 중간횡연을 또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메들리 괜찮겠어요?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갑니다. 갈게요 감독님. 여러분들 다 같이 손놀이로 박수 박수 1, 2, 3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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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돌파!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주의가 우리 셋 다 같이 결상이다! 가수! 가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빡힌 정답이 가려있고 흙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싶어 누구나 보고싶어 그깨를 찾아가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들 내 시부터 내 번식대로 사랑만 하셔도 왠지 나를 멈출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온다 오는 길이 넌 고쳐 힘들었어 내가 미워 알지만 너는 내 남자 이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이랬도 은재 지금 orth어널라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몽동이 듯 일어나지매 도시의 속은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 자 여러분 자만치 여행을 떠나요 시작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 매야리 소리가 들려오는 태국 속에 흐르는 물자가 울산중으로 둘러둘러세요